1. 3. 3. 4. 4. 아니 아니에요. 아니예요. 시청자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헤라쿠 얼굴 다 봤어. 헤라쿠 얼굴 다 봤어. 헤라쿠 얼굴 다 봤어. 이거. 이거. 오예예예예. 자이거죠. 어 우리. 어. 어. 헤라쿠. 헤라쿠. 베이그라쿠 포니. 응. 이거 사자. 사자. 사.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어. 어. 근데 이거. 스트레스 세림 좀 있네. 이게 울트라 블루일 스페셜이야. 이게 좀 다르다. 다르다. 스페셜인데. 스페셜인데. 스페셜. 그렇지. 다르다. 이거는 울트라. 울트라 아반이고. 이건 울트라 아반 스페셜. 다르다. 그치. 달라. 울트라 블루일 스페셜. 달라. 어. 이렇게 다르다. 그치. 어. 어. 레츠고. 레츠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 새로 나온게. 이즈. 네. 시즌 2. 울트라. 네. 근데. 울트라 디버스. 네. 아니지. 울트라 디버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차자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울트라 디버스는 그거잖아. 울트라 디버스. 다이노코. 다이노코. 다이노코잖아. 울트라가 나왔는데요. 이제 울트라 스페셜까지 나와가지고요. 캐슨 2에 블루일이 2개나 있습니다. 자. 처음 나온거하고. 울트라로 비교해보니 눈이 좀 달라요. 눈이 더. 약간 무서워졌는데요. 자. 울트라 스페셜은 어떻게 내렸는지 궁금하고. 궁금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헤라키하고. 베이하고. 포니. 다 서로 나왔고. 또 울트라 아방 스페셜이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울트라 블루빙 스페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가 있구요. 야. 수업 왓츠카. 왓츠카가 업그레이드로 됐고. 포프업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스코인 형이 같지? 왓츠카스 스피르소왕 메가드래곤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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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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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반짝반짝 점수 굉장히 높아 2200점이고 2200점 메가드래곤마실 와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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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게 왓츠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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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왓츠카스 우주언먹기 편좀 MUCH адALI 자 이번에는 코리, 페이 아니면 헤라크 헤라크 얘가 누구요? 헤라크? 헤라크 헤라크는 신상카드인데 아직도는 마치카드입니다 오픈해보겠습니다 헤라크입니다 헤라크 넘버 이렇게 보내주는게 미사일이 있는 헤라크 뒤에 엄청 많다 후퇴력 미사일이 있잖아 아 그쵸 킹콘입니다 킹콘 헤라크가 진짜 멋있다 헤라크 얼굴 다 봤어 헤라크 얼굴 다 봤어 헤라크 얼굴 다 보여 자 이번에는 페이입니다 페이를 오픈해보겠습니다 페이는 뭐 페이가 페이는 진짜 맞습니다 눈이 빨개요 페이? 어 코리 자 이번에는 포니 포니입니다 자 포니는 여자인거 같아요 포니 포니 포니는 그냥 오래된 클래식 차가 드시는거죠? 클래식 차? 어 클래식 차 조글루 호오 오 히기 오 빨리 가 어 그렇지? 오 빨리 가 어 그래 힝마보는건 손으로 해 다 파이 connecting 어 아 튼계한게 아닌데 아아! 아아! 오! 몇이 됐다! 몇이 됐다! 몇이 됐다! 몇이 됐다! 아 내가 뭐야 이거! 아! 왜요! 아! 몇이 됐다! 몇이 됐다! 왜요! 와! 오프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봐! 뭐지? 진짜 맛있습니다! 멋있다! 이게 빠르게 기어! 빠르게 가는데? 장차! 된다! 그래도 멋있지? 이 차들이 이 스페셜 차들이 아주아주 멋있어졌습니다! 그쵸? 네! 우와 진짜 차들이 멋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그럼 안녕! 그럼 안녕! 그럼 안녕! 그럼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